일본하고 백세가 오면히 다른 나라잖아요. 산식으로 보면 그런데 일본의 요한이 왜 남의 나라의 왕자를 왕으로 죽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5천명의 큰 쌀을 붙여가지고 부여 분구를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5천명까지 붙여가지고요. 이것도 상당히 후한 대접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요한, 삶의 요한은 위자왕의 접이었다라든가 위자왕의 요동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부여 분은 바로 그 삶의 요한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된지니까, 된지왕이니까 이게 부여 분이 콜 된지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2001년 12월 23일에 현재 상왕인 당시 아키히도 왕이 그때 생길이었습니다. 생길에서는 기자회견을 반드시 하거든요. 일왕이 794년에 일왕이 된 간무왕의 세모가 무령왕 그대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속일본기라는 일본 속이 다음에 일본에서 쓰여진 역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 그대손이 그 간무왕의 세모였다. 그러니까 일본 왕가의 혈통 속에 한국의 혈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여 한국하고의 기쁜 인연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정말 놀랐죠. 증욕적이었죠. 일단 그건 모계잖아요. 모계이지만 이거는 한반도 백제의 혈통이다라는 것이 다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성시문화를 통해서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일본의 성시문화 두 번째 시간을 최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성시문화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무래도 모든 면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성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성과 씨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혈통보다는 아무래도 가문을 나타내는 씨와 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조금 특징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이제 명만 사용하고 씨가 없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도 좀 특징적이었고 또 일본 왕실과 관련된 유서 깊은 집안 이런 경우는 성시가 남아있는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 고대 일본 왕실과 한반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연구하기도 했고 기타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왕실은 원래 가약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5세기 이전에는 현재 이루완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이전에는 여러 호족들이 난립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재 이루완가가 대두해온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손진문화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진문화는 당시 특히 일본이 카야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카야하고 관계가 있는 혹은 카야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고분은 15만 기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분의 주인은 현재 이루완가하고 용렬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루완가에 대해서 고사기 그리고 일본 소기라는 대단히 유명한 역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기 일본 소기에는 고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5세기까지 많이 만들어진 고분의 비잔자라는 사람들이 현재 이루완가하고 거의 관계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카야계가 카야가 폭목에서 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에서 백제계의 완조가 생겨났고요. 그런데 백제가 더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발약한 부여풍이라든가 된지왕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에 새로운 완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 세력도 당시 일본에 들어왔고요. 그 신라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무왕부터 8명의 완조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기도 하고 그러나 상대 개연성이 높은 학설이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무왕조라는 8명의 이루왕에 대해서는 에도 시대까지 왕가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혈우동이 다르다라는 이유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780년대가 돼가지고 다시 댄지계 그러니까 백제계로 완조가 돌아옵니다. 댄무왕의 혈우동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후지와라 씨. 후지와라 씨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댄지왕의 주꾼이었고 또 댄지왕이 부여분이었다면 위자왕하고도 용료되는 이게 후지와라 씨인데요. 후지와라 씨가 음모를 꾸며서 사실 신라계 대무조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후지와라 씨의 주촌으로 무령왕의 9대 후손 탁한 오니가사라는 요손이 간무왕의 아버지의 부인이 되죠. 그렇게 하여서 다시 백제계로 혈우동이 왕의 혈우동이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하여서 이제 가무왕부터는 확실하게 백제계가 세력을 확대를 합니다. 이 후는 현재까지 일본 왕실은 백제계로 보이는 그러한 혈우동이 계속 이어져왔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왕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댄지왕의 혈우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분의 어떤 유물들을 보더라도 가야계가 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 이후가 되면서는 백제계로 보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텐지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텐지와 텐무의 어떤 싸움, 임신의 난이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신라계로 바뀌었다. 바뀌었고 그 신라계는 일본의 어떤 왕실에서도 잘 인정하지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러나 에도 시대까지는 여덟 명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묘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텐지왕 여덟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덟 명 사이에 돈대사라든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대사는 그 화음종, 바로 그 신라의 대표적인 당시 종교였고 그러니까 신라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텐지왕 사이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뭐 가야라든가 백제, 신라발의 이런 내용들 또 이제 그 나라가 결국은 이제 일본열도에 남겨둔 남겨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일본에는 백제와 관련된 지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사라는 것이 실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제사가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고요. 그것은 그 시가현, 큐슈죠. 시가현에는 그 60년의 손독대자, 쇼독대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제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현에도 백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현에 백제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연대가 조금 미상입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조메이완이 백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백제사가 아닐까 그러한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현에 백제사가 있는 그 지방의 지명 자체가 그다라입니다. 그다라라는 지명은 한자로는 백제로 쓰죠.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백제를 그다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명으로 그대로 백제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백제완 씨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광이 먼저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오사카의 남바라는 데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백제대교라든가 백제봉향이라든가 혹은 남백제초등학교라든가 백제사토라든가 이러한 백제하고 관련이 되는 지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망했지만 이제 그 의자왕의 후손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그 백제왕이라는 그런 시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갔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 내려오는 그 백제문화 중에서 혹시 소개할 만한 것이 또 있는가요? 역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남아있는 곳은 백제왕 견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제왕 견복은 그러니까 성광의 바로 준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대사의 테이블을 만들 때 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에게 900년 정도 금을 혼합해서요. 그때 왕이 쇼무왕이라고 해서 대무계였는데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백제왕 씨였거든요. 견복이 백제왕 견복을 현재 동북지방의 치사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거 하나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슬픈 문화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큐슈의 미야자키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좀 따뜻한 지방이고 큐슈만 보면 돈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백제가 망했을 때 위자왕의 아들 중에 종가왕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아들의 복지왕하고 함께 미야자키 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게 1월이었는데요. 현재까지만 해도 매년 1월에 시와스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일본에서 시와스라고 하면 12월을 듣다는 말인데 그러나 1월에 축제를 하는데요. 이 종가왕하고 복지왕은 부자인데 사실 백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키 쪽에 교류를 했는데 다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살았는데요. 1년에 한 분은 만났다고 합니다. 그곳을 기념하는 그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 미카도 신사는 신사가 있어서 바로 그곳이 백제계 신사로 쭉 내려오는 신사의 후손이 좀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그러니까 조상은 그런 식으로 백제에서 왔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백제의 축제가 재미있는 곳이 사라바라는 말을 합니다. 사라바. 사라바는요. 일본 말로 지금 일본 말이 됐어요. 이곳이 사라바는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이거 그때는 한국말이었다는 거죠. 잘 살아봐라. 이것이 그러니까 둘이 1년에 한 번만 만나서 다시 좀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종가왕하고 복지왕이 그런데 그 헤어지를 때에 잘 살아봐라. 그게 그 축제에서 살아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재 일본 말이 돼서 그냥 굿바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봐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건 상당히 좀 우리가 일본의 마쩌리 축제를 이야기할 때 와쇼 한국에서 왔다 살아봐라는 게 있다는 우리가 잘 살아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제에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쇼이라는 것은 미코시 신여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힘으로 지를 때 와쇼이 와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와쇼에서 와쇼, 와쇼에서 온 것입니다. 미코시 신이 탄 수례죠. 네, 그런 것입니다. 와쇼, 와쇼 왔다고. 어디선가 이제 왔다, 그래 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미야자키 현에는요. 서쪽의 천창원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일본의 돈데사 바로 옆에 있는 천창원. 거기에는 백제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포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특히 서쪽의 미야자키에 있는 천창원, 쇼소인 속에는 백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 지명이라든가 백제 문화를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제계가 일본에 큰 영향을 주기 전에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가야계가 힘을 갖고 있었다. 주요 세력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야계 문화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가야계 문화는 사실 가야 자체가 망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야계의 완저도 사실상 손독대자, 쇼톡다이시의 아들이 살해돼서 이게 끊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야계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임라라는 이름으로 일본 속에 남아있거나 이 천도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일왕의 무덤을 사실상 바르그를 하면 그 안에 가야 문화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바르그를 금지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가야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임라라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임라 일본부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가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라. 네, 가야를 가라라고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양쪽으로 쓰지만 비교하면 오히려 일본에서는 가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제계도 망하고 그다음에 660년 백제의 멸망에 따라서 그리고 일본 열도도 지각변동을 이제 보이고 결국 그 뭐 천지천왕과 천무 텐무와의 싸움에서 텐무가 이기고 여기서부터 신라계가 그래도 이제 힘을 갖는데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면 이 신라계 문화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신라가 사실 그 삼국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일본도 신라의 영향을 받을 밖에 없었고 텐무라는 일환이 신라계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텐무조 8명의 일환들이 나왔을 때 758년인데 나라의 신라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때 처음 그 신라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7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군이 즉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신자군이라고 바뀌기도 했는데 즉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896년에 지방관제 개편이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라군이라는 것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백제의 적극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크게 뭔가 신라 문화가 곱보였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대표적인 곳은 돈대사. 돈대사. 중심의 불교 문화로 남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교토로 천도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해완 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면 교토의 문화가 약간 신라 쪽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코료지, 광룡사, 목조반과 사유상이 신라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요. 그 목조의 바로 나무가 신라에, 일본에 단순히 없었고 신라에서 가져온 족성이다. 부르근 소나무라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일본의 극보 1호였습니다. 그러나 극보 1호가 한반도에서 왔다라는 것으로 이후에 약간 일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1호, 2호라는 호자를 없앱니다. 다 극보, 극보다. 현재는 극보에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지 않게 아주 고식한 것으로 했습니다. 나무 속이 보이는 행정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예를 들면 백제 가늠상도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백제에서 일본으로 간 곳이고 그런 곳들이 불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개나 발레와 관련된 문화도 남아있나요? 고구려하고 사실 백제가 원래는 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백제계이기 때문에 원래 고구려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원래 백제하고 고구려가 한반도 안에서는 사왔던 시제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일본에서는 고구려 스님도 일본의 손독대자를 실제로 가르쳤고요. 백제는 일본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일본도 측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나타난 바레하고도 금방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레가 그래서 920년 정도에 마하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신라하고의 교류는 거기 780년대에 끝났는데 그러나 920년 정도까지 일본은 발해하고 이제 한반도의 역사, 한반도하고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구려의 문화가 어떻게 남아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려 신사 이게 사실 고구려 신사인데 이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고구려 신사를 일본에서는 고려 신사 그 이유는요 661년에 약관이라는 고려 사람이 약관 약관 일본의 외교사저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2년 후 668년에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관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일본 안에 남았고 그 사람이 고구려 사람들의 일본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16년에 일본의 사이타마현에 고려군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일본에서는 고구려군이라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고려군이라고 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고려군이 만들어져서 그 고려군의 군장이 약관이 그렇게 지도자가 됐고요. 거기에 일본 안에 있는 1800년 정도의 고려 사람들이 이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군은 쭉 남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1896년에 지방판제 개편으로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거기에 고려촌 그러니까 칸이좀 고려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요. 고려욕 욕도 지금도 남아있고 고려 일본에서는 코마라는 겁니다. 고려를 고려 고려 신사도 고려 신사도 거기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2017년 9월에 당시의 이루어진 아키히토가 역대 이루어진 처음으로 고려 신사 고려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사이타마 고려 군이 설치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이타마는 일본 도쿄의 바로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현이죠. 거기에 요즘에 고려 신사 신사가 있는 곳 맞습니다. 좀 독특한 게 아까 신라 같은 경우도 신라 군을 설치했다. 고구려도 물론 고구려를 일본에서는 고려라고 하는데 고마 고려 군도 설치됐다. 군들이 여러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말씀해 주셨듯이 고구려가 거의 망할 때죠. 이때 망할 때 사신으로 왔던 아까 약광 약광 이라는 사람이 고려 군장이 되었고 고려 신사 재신으로 모셔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지금도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명의 시가 지금도 있고요. 일본에서 코마라고 고려로 쓰고 코마라고 말합니다. 코마산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 그리고 사이타마에 있는 고려 신사의 주지 스님이라고 할 수 있죠. 철은 아니니까 스님은 아니지만 고려 신사의 주지를 하고 있는 분이 코마 시입니다. 고려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의 성시에서 고려라는 우리 말하는 성시 시가 남아있다. 현재까지 계속 약관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고려 신사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키토 일왕이 참매를 했다. 그러면 일본 왕실의 혈통에 고구려 계열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가요? 일본 속이라든가 속일본기를 보면 백제계 하고의 관계는 좀 있지만 고구려 혈통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즈모의 세 번째 아들이 백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결국은 고구려의 혈통을 일본은 백제계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원래 직업으로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시 그 다음에 성으로 말하고 명으로 말하는 게 일본의 특히 높은 사람들의 전식적인 이름의 형태 였습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한국 하고 달리 혈통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하사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의를 합니다. 텐무조대 텐무조대 텐무완이 여덟 개의 성 그 성을 일본에서 가바네라고 하여서 전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이 있었지만 이르타는 이르타는 중앙의 혹은 지방의 질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송이라는 것을 결정했고요. 이르완가는 고대의 시족 중에 하나였다. 그 중에서 손진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르완가가 5세기 6세기에 이제 권력을 완전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처음부터 있었던 시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대 시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 씨가 있습니다. 와이 씨는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루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해안 집단이었다. 바다에서 많이 활약한 사람들이 였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특히 와이 씨는 그래서 5세기 까지 많이 세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